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지난달에 뵙고 또 이달에도 또 뵙게 됐네요. 한 달 동안 건강하셨죠? 네, 건강하셨죠? 네, 아휴. 자, 할렐루야! 네, 참계수님!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자, 우리 오세요. 연예인들도 오시고 우리 스님들도 이쪽으로 오시고요. 혜정스님, 어디 가실까요? 네. 자, 저는요. 우리 마이트리 단장님, 우리 혜정스님을 만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범사하는지는 그만 한 17년,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스님처럼 이렇게 따뜻한 분 만난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따뜻한 손길로 이어지면서 열심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한 4, 50분 동안 열심히 박수 쳐주십시오. 자, 우리 과장님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인사드렸는데 우리 법상 큰스님께서 참 먼 걸음, 위험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신 아주 기대가 많이 되죠. 가수님들의 그런 화려한 모습과 또 우리 진산스님, 해명스님, 해론스님들이 또 이렇게 먼 길을 마다 않고 또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조금 배식을 30분 늦춰서 배식을 할 겁니다. 그동안 점있게 노시고 맛있게 공양하시고 식사하시고 가실 때 손에 손에 선물하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지금부터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알콩달콩 예술단 단장님으로 계시는 하태춘 단장님이세요. 자, 인사드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법상 스님이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제가 수원에서 또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좋은 또 무료급식도 하고 봉사 그리고 또 이 공연을 한 대에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공연 재밌게 즐기시고 또 맛있는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새해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카메라 감독님. 자, 우리 이 카메라 감독님은 머리만 하얗지 이제 연세라고 할 수 없어요. 나이 40세입니다. 박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지난달에도 한 번 뵀죠? 잘생긴 남자. 자, 우리 혼자 사시는 분 계시면 오늘 손들어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혼자 사시는 어르신 안 계십니까? 에이, 남자잖아. 여자라야지 드리고 가지 선물로. 아, 그래요? 아, 근데 스님들은 안 됩니다. 네, 끊으세요. 자, 우리 박대영 가수님. 또 여기 우리 하진주 가수님이세요. 우리 하진주 가수님은 정말 노래로서는 가수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박수 한 번 크게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산스님 참. 우리 진산스님 아시죠? 우리 여기 해명스님. 또 해명스님. 그런데 우리 해명스님은 정말 스님처럼 생겼어. 나는 저런 스님 진짜 싫어. 아, 진짜. 왜 이렇게 스님처럼 생겼어. 나만 그냥 지금 이쁘게 생겨야지. 아, 정말. 네, 고맙습니다. 해명스님. 해명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크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 뒤에서 음지에서 정말 봉사의 아주 단인으로 하시는 우리 동양주, 우리 보사님들, 봉사하시는 보사님들께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 우리 동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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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불쌍한 우리 어머니 늦었을까 아니겠지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 세상에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신 저희들 가슴에 가득 채워주시고도 몸매 돌아서지 못하시는 아버님 어머님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 옆에 모피목이 되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멍든 친한 날 잊을 수 있는 모질게 넘겨온 세월 외로운 서러움을 가슴에 묻고 흘리는 눈물을 받는데 그런데 오늘 그런데 오늘 불쌍한 우리 어머니 어떤 빛을 찾고 들은 그 가슴을 받은 일을 찾고 만들었다 아니겠지요 우리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라는 소리와 어머니라는 소리는 정말 정겹고 가슴에 와서 닿는 눈물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고맙습니다 내가 바로 열어주세요? 아니요 이 노래는 우리 아버님 부모님 다 아시는 노래예요 같이 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목숨으로 가 독해하는 목숨으로 가 사랑인 호흡에는 잘 사는 없는 감옥인가요 만나에 길을 못먹네 왜 이리 그리운지 보고 싶은지 못 맺은 운명 속에 몽불린 친구 너 혼자 내 가슴에 비가 내린다 왜 이리 그리여 아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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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